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능 윤리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실용주의생인 강상식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텔레비전으로도 방송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몇 년 전에 한 남성이 용소계곡에서 익산 사건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이것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를 했으나 유족들이 의심스럽다 이거 내 동생이 그럴 애가 아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다 라는 가족들의 여러가지 문제 제기와 의욕 제기 그 다음에 또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여러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윤리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거야.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계획된 무대인가 우연한 사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가평계곡 익사사건이죠. 가평계곡 익사사건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문학용어 또는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팝무파탈 또는 옴무파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팝무파탈은 뭐냐면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서 남성을 죽음에 빠뜨리거나 극한 고통에 빠뜨리는 여성을 팝무파탈이라고 합니다. 팝무 여성 페이털 치명적인 이런 뜻이죠. 반대로 여성을 유혹해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남성을 옴무파탈이라고 불러요. 팝무파탈이 새롭게 우리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물론 당연히 가평계곡 익사사건을 성악설과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한 생윤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사형제와 연결시켜서도 논의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일단 이 사건의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사건의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2019년 6월 30일날 용소폭포에서 익사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2019년 11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니 보험사가 8억 원에 보험료를 안 준다. 사망보험료를 안 준다라는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제 부인이 얘기한 거죠. 우리 남편이 계곡에서 익사했고 익사사건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8억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횡포 아니냐. 그래서 SBS에서 이걸 쭉 조사하고 유족들을 만나 보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단순 익사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2020년 10월 17일 무려 1년 한 4개월 정도가 흐른 거죠. 1년 3개월 정도가 흐른 거예요. 사망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혹방송이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2월에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보험사기 및 살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인과 그 조력자들을 구속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16일 바로 며칠 전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도주 중이던 부인과 내연남이 자수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검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가평개곡 살인사건이 아니고 익사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형법상 명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혐의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심증적인 근거는 있는데 물증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경찰이 상당히 고심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가평개곡 살인사건이 아니고 가평개곡 익사사건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가평개곡 익사사건의 피의자 의심가는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 즉 부인이죠. 부인 행적을 보니까 이게 수도 없는 범죄 이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이력상 남편을 죽였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2009년 5월 이때가 10대때라고 그러더라고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어요. 이 부인이. 이 부인이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뭐냐면 조건만남 사기를 했다. 즉 조건만남을 하는 척하고 남자를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 남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성매매를 했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거죠. 그 다음 2016년 5월 A씨와 결혼했어요. 그 다음 A씨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파혼을 했대. 그 남편 측에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동거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파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이니까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 이때 현재 사망하신 분과 상견례나 혼인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 혐의가 살인미수사건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고를 이용해서 살인을 시도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낚시터에서 살인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용소개국에서 살인을 시도해서 살인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봤더니 상당히 애매모호해. 일단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은 총금액이 약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2억 원이고 실제로 이 남편의 남편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돈을 가로채고 한 것 등을 따지면 총 8억 원 정도의 돈을 이 남자로부터 갈취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연봉이 6천만 원에 6천 5백만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6천만 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연봉 6천만 원을 받던 대기업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개인회생을 실천할 정도로 완전히 파산된 거야.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라면 먹을 돈이 없다. 3천 원만 보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였어요. 남편 친구가 야 너 그렇게 돈이 없어? 그러면서 10만 원을 보내줬더니 이 사망하신 분이 야 3천 원만 보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9만 7천 원을 다시 송금해줬다. 그럴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착한 사람이 부인을 잘못 만나서 살인사건의 어? 피해자가 된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게 이제 논란거리에요. 이 이제 실체적 진실은 누가 밝히겠어? 그렇지. 검찰과 경찰이 밝히겠죠. 그리고 이 여성이 만약에 지금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여성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제발 좀 여러분 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댓글을 만약에 단다면 댓글 달 때 신중해야 돼. 남편이 바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사자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애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여자를 잘못 만났다느니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바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느니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일방적인 편견을 담는 댓글이나 반응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 사형제 측면과 관련해서 볼 수 있잖아.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해당되거든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은 뭐냐면 사형이 형법상 존재하는데 집행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속하는데 이런 강력한 범죄라든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범죄가 생겼다. 그럼 이제 또 나온다고. 사형제 찬성합니까? 저런 애는 죽여야지. 저런 악마 같은 애는 없애버려야 돼. 이런 연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와 관련해서 다시 사회적인 논란이 대두될 수도 있고 생활과 윤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사형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칸트는 살인을 했거나 살인에 가담했거나 살인을 도왔거나 하는 사람을 다 살인자로 보고 살인자는 남의 생명을 뺏은 거 아니냐. 그럼 너는 뭘로 책임져야 돼? 네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칸트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응당한 보복적 정의 즉 자신이 행위를 저질렀으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응보적 정의의 실험을 위해서 살인자는 사형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이 살인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칸트의 관점에서는 야 당연히 남편을 죽였는데 얘는 동등성의 원리 동해보복의 원리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벤담도 사형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아. 근데 벤담은 사형에 찬성하긴 하지만 응당한 보복을 위해서 사형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야 또다시 이런 범죄가 나타날 수 있잖아. 자기의 남편 또는 자기의 연인을 죽인 잔인하게 죽인 아니면 또 교묘하게 죽인 남성이나 여성은 살인에 처해야 돼. 사형에 처해야 돼. 그래야만 이런 범죄가 다시 안 일어나. 강력하게 경고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살인자를 사형하자.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가 사형당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범죄 예방에 측면에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거죠. 베카리아는 예방론인데 여러분 사형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강력한 충격만 줄 뿐이에요. 사람들한테 한순간에 강력한 인상만 남길 뿐입니다. 차라리 범죄자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줘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람을 죽였지만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사람들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더 큰 예방효과를 가지니까 사형을 하지 말고 종신형에 처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응보적 정의를 위한 사형제 찬성. 벤담은 범죄 예방효과를 위한 사형제 찬성.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두 번째 베카리아는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자 특히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사회계약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사형제 측면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볼 수도 있고 인간 본성론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에요. 야 사람 안 변한다. 범죄 예방론자들이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교화효과도 형벌의 효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도 옛날에는 형무소였어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곳 근데 지금은 교도소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이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감옥의 명칭이. 본성론에서 이런 주장한다고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맹자의 성악설을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악한 본성을 타고난 악마 같은 인간이 있고 선한 본성을 타고난 천사 같은 인간이 있다. 이렇게 본성론을 구분하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맹자는 이런 주장이야. 본성론. 성선설인데 어떤 인간이든지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 순자는 어떤 인간이든지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 그러니까 이 부인만 악한 본성이 아니라 성악설에 따르면 나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순자는 성악설을 중요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악한 본성을 타고났는데 이기적인 본성을 따를 때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인 또는 스승이 제정한 예에 따라서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 본성을 인위적인 것으로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순자는 화성 기위를 주장하는 거고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선한 본성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악행을 저질러. 맹자는 이런 거지. 원래 우리가 타고난 건 선한 본성인데 타고난 마음 사단이라고 그러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람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또 뭐예요? 수호지심 악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생긴다?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본성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본성론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본성을 타고났다.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건 뭐예요? 후천적인 교육과 후천적인 수양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타고난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행이 벌어진다. 순자는 이기적인 본성을 따를 때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하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보호와 책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여성은 올바른 사랑을 한 거야 사랑을 하지 않은 거야 사랑을 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에리 프롬이 잘못된 사랑의 형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받기만 하는 사랑 이거 잘못됐다. 주기만 하는 사랑 이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받은 만큼 주는 사랑 이런 것도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은 에리 프롬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건 잘못된 거다. 자신의 독자성과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인격적 성숙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잘못 알면 사랑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잘못된 요청을 했어. 야 지금 네가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해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난 그걸 들어줄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는 것도 뭐야? 바로 사랑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요구라거나 나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해치는 요구를 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한국인들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거절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돼요? 거절의 기술도 배워야 된다. 상대방이 어떤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자율성과 인격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건 팡무 파탈이 나타난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 우리가 제대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간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한 물질만능주의가 되면서 타인을 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관저하는 잘못된 인명경시현상 또는 물질만능주의가 이런 사건을 불러올 텐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 저 여자 쳐죽여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현상들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또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가평 용소개국 익사사건에 대한 저의 윤리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